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220페이지 물건의 종류입니다. 일단 물건법정류에 따라서 물건은 법률에 의한 물건도 있고 관습법에 의한 물건이 있겠죠. 일단 우리는 민법시간이니까 민법이라는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부터 먼저 정의할 거예요. 교재 220페이지 보시면 1번 민법이 인정하는 물건이 나오죠. 자 이번 시간은 뭐죠? 개념정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민법은요. 물건을 점유권과 봉권으로 일단 나눕니다.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훔쳤든 떼쳤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이런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본권이라고 합니다.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안경점에서 돈 주고 샀어요. 정당화 시켜주는 이유인 본권은 뭐인 거죠? 소유권인 거죠. 감자 빼시나요? 제가 이 안경을 만약에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 시켜주는 이유인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 본권이 없는 거죠. 감자 빼시죠? 그렇죠?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에 제가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세권이라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당화 시켜주는 이유인 본권은 뭐인 거죠? 전세권이 되는 거죠. 아무튼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본권이라고 한다. 이해 되시죠?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하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소유권이에요. 만약에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다면 그 우리가 제한 물건이라고 하고요. 특히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용익 물건이라고 하고요.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건을 우리가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설명드리면 담보 물건이 처분만 할 수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담보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당권이잖아요. 자, 제가 아파트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저희가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자인 제가 그 아파트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는 없는 거죠.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면 저는 그 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그 아파트를 격려할 수 있네요. 처분만 할 수 있네요. 따라서 실제로 담보 물건은 원칙적으로 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건인 거죠. 자, 이거였죠? 자, 용익 물건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일단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에 대한 개념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만 목적에는 제한이 있어요. 건물이나 수목,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앞에 쓰지 않고 뒤에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건물은,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 중요한 개념인 거죠.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요. 이 갑의 토지에 의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이 있다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는 거죠.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에요.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자, 지상권이 뭐라고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래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해요. 자, 지상권입니다. 지상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같은데 어떤 지상권이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인 거죠. 그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 쉽게 말하면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는 지상권.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는 뭐예요? 지역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자 표시지, 그렇죠? 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한다. 건물과 토지 간의 관계는 지상권. 토지와 토지 간의 관계는 뭐예요? 지역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 됩니다. 일단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지급돼야 돼요? 전세금이라는 목돈이 지급돼야 되고요. 전세권의 개체는 부동산입니다.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란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특징은 뭘 지급해야 되는 거죠?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세권은 뭐예요? 물건인 거예요. 담보물건입니다. 담보물건 세 가지가 있죠. 유치권. 개념을 잡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유치권이다. 다시 말하면 채권을 이유로 목적 물건을 반환 못하겠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유치권이고요. 유치권도 담보물건인데 유치권의 개체는 뭐예요? 물건인 거죠.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질권이거든요. 자,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잡으면 그냥 우리는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건 아닌데 개념만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필요해요. 지금은 전당포에서 거의 없죠. 지금도 있습니다. 명품 가방 같은 거. 돈이 필요해가지고 명품 가방을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갑자기 그게 아니고 샤넬백이 있다. 샤넬백을 가지고 전당포에 가서 명품 가방을 맡기고 100만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 전당포 주인은 담보로서, 100만을 담보로서 그 명품 가방을 잡아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그 물건을 잡아둘 수 있는 담보물건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질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물건을 우리가 질권이라고 해요. 어, 만약에 명품 가방을 맡겼어요. 동산이죠. 그러면 뭐죠? 동산 질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백화점 상품권이 있거든요. 백화점 상품권은 채권인 거거든요. 그 상품권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면 그 사람은 채권, 권리를,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권리의 실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권의 객체는 동산과 권리, 부동산 질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질권이 시험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만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물건을 우리가 질권이라고 한다. 저당권의 개념은 더 간단하죠. 저당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통해서 경매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이 저당권인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이 왜 저당권인 거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물건의 개념을 다했어요. 정리해 볼까요? 자,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진 이유로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는데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인 거죠. 자, 소유권은 어떤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세 가지를 다할 수 있어야 소유권인 것이고요. 세 가지를 다하지 못하고 몇 가지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제한물권이라고 하는데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제한물권을 용익물권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하고요.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는데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내 토지의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 지역권은 뭐냐?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지역권 전세권은 뭐냐?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다. 그다음 담보물권에서 유치권, 채권, 담보를 이유로 단안을 거부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 뭐예요? 유치권이고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질권 개념만요.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거 우리가 질권이라고 하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 점이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뭐죠? 저당권인 거죠. 끝입니다. 여기까지는 민법상에 인정되는 물건인 거죠. 당연히 범죄의 규정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221페이지 오시면 민법 2의 범죄 인정하는 물건 해가지고 상법이 인정하는 물건이 있는데 우리는 민법시간이 이런 건 의미가 없겠죠. 2번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볼 거예요. 이거 나열된다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민법시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한번 관습법상의 물건입니다. 물건법정주에 따라서 법률로도 물건을 정할 수도 있고 관습법으로도 물건을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관습법상 물건으로서 현재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건은 세 가지인데 동산의 양도담보도 관습법상 물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동산이죠. 부동산 중개에 관련이 없으니까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할 관습법상 물건 두 가지. 교재 나와 있죠.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건인데 이거는 지상권의 일종으로 이해합니다. 지상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리예요.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래서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분묘, 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분묘기지권이에요. 근데 이걸 왜 관습법상 물건이라고 하냐면 법에서는 이것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수목,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지상권만 규정하고 있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은 법에 없으니까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상 물건이 되니까 우리 바라는 것을 관습법상 물건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 분묘기지권이 뭐라고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이게 좀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 시험이 잘 나오는 거죠. 분묘기지권은 2022년 시험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같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리는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요. 이런 얘기죠.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그런데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능기를 해줘서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을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랬을 때 그럼 을은 결국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갑의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을은 토지 사용권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것도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면 관습법이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이 관습법상 물권은 우리 판례가 이건 시험에 안 남는다고 했잖아요. 동생의 한당부는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물권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야 그것이 뭐예요? 관습법상 물권이 되는 건데 현장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관습법상 물권은 두 가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판례에서 온천 온천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판례는 이 두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니까 두 번째 무호가 미등기 건물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는 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토지와 건물이 달라진 경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판례는 읽어볼까요? 자 밑에 세 번째죠. 미등기 무호가 건물의 양순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왜요? 등기래야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의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두 가지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넘겨보신 220페이지에 대표 페이지가 나옵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맞죠? 2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X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파트를 분양 받았어요. 아파트가 없더라도 매매 계약이 유효하지만 그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 물건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아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현존하지 않는 물건 장래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인 것. 3번 물건법인 법원인 물건법인 법원이죠. 이 법원이라는 말은 원래 줄임말입니다. 법의 연원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앞으로 그냥 법의 존재 형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건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물건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그러면 물건법정조에 따라서 물건법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문장이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물건법의 법원인 법률은 물건법의 존재 형식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의미하고 국회에 제정한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건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시행형 시행규칙이 없다. 이거죠. 4번 물건법의 법원으로서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어떠어떠한 견해가 있다는 질문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무조건 맞아. 다만 우리 판례는 신법이 우선한다고 보다는 법률이 우선한다. 다시 말하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보충하는 거다.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5번 물건이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물건에 효력해가지고 총선이 나오고 우선적 효력이 나와요. 물건에 효력해가지고 우리가 물건적 총급권을 나누고 이거는 우리가 기초강의 때는 좀 다루기 어렵고요. 기초강의 때는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만 개념만 확실하게 잡으면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건은 우선적 효력이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선하는구나. 이래 들어가지고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말을 항상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주택 임차권자가 인도 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제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 주택 임차권자는 확정일제를 받으면 언제나 우선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을 생각해 보세요. 자 물건은요. 우선적 효력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요. 1억을 발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예요. 제일 처음. 그리고 나서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일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나중에 취득하게 됐고요. 정도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나중에 취득한 상태. 이렇게 을병성이 순서대로 돈을 빌려줬다면 누가 먼저 돈을 받죠? 먼저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먼저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실제로 을병종에 누가 제일 먼저 돈을 받냐면 승질을 들어온 인간이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갑에 돈이 생겼어요. 갑에 와이프가 여보 이 병이 크지같은 인간 인간도 너무 우리 괴롭혀 빨리 병한테 돈 갚아버리자 사실 말하면 먼저 받는 게 장땡이에요.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의 선행주의 이런 말을 써요. 먼저 받는 게 장땡이다. 또 만약에 갑이 파산을 해가지고요. 재산을 안 해드렸는데 갑의 재산이 꼴랑 2억밖에 안 돼요. 돈이 모자라요. 3억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돈 빌려줬다 그래서 먼저 돈을 받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때는 을병정이 3분의 1씩 채권액의 비율로 2억 원을 나눠가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열등한다는 말이 아니라 평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따라서 파산하게 되면 먼저 돈을 빌려줬든 늦게 돈을 빌려줬든 평등하니까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 배웅을 받게 되고요. 또 파산하기 전이라면 평등하니까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인 건데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평등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좀 바꿔 볼게요. 자, 이렇지 않고 만약에 을이 이 채권을 남부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정도 그리고 나서 채권을 남부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정도 채권을 남부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을이 일순위로서 맨 처음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정이 받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당권이 있으니까 물권이 있으니까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죠? 근데 정의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있으니까 맨 우선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맨 꼬레비로 받잖아요. 그래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은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열이 존재한다는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선해서 돈을 받는 라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다 그러면 돈을 못 받는 다는 말이 아니라 열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열 없이 평등하게 채권에게 비율로 안분 배분 받게 되는 거라. 그죠? 다시 말하면 주택 임차권자가 인도 받고 주민 등록 하고 확정일자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유를 따지게 된다 대당순유를 따지게 된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 223페이지에 물건 아 222페이지에 보시면 채권의 우선적 효력 이라는 말을 뭐로 바꾼 게 더 쉬워요? 물건의 우열 일단 채권화는 우선한다. 우측 2번 물건의 우선적 효력이 예외해가지고 뭐예요? 아 우열의 예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중간에 2번 물건 상호관의 우선적 효력하면 뭐예요? 물건 상호관의 우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우선적이란 말이 나오면 우열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기준에 있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같은 말씀드리면 자 물건의 우선적 효력 우열은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에 따릅니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건은 열등합니다. 다만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물건이 우선하게 되고요.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건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물건에 관한 기초 강의 끝날 거고요. 다음주에는 이제 우리 기초 강의 마지막이죠. 계약법에 대한 기초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